광주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오는 9월이면 직원 500명과 생산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체 공정률 78%의 순조로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으로 현재 기술생산직 신입사원 186명을 모집 중이며 공장 시운전을 거쳐 추가 170여 명을 채용해 9월부터는 500여 명 규모 인력으로 본격적인 자동차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이를 위해 4월 시험 생산을 시작해 5개월간 전체적인 점검에 들어가며 9월부터는 1000cc급 경영 SUV 연 7만 대를 생산하게 됩니다.